자 빗속을 뚫고 천자산에 왔습니다. 여기는 심리화랑도 있고 황석체도 있는 장가게의 또 아름다운 곳입니다. 자 심리화랑 들어가는 입구 심리에 걸쳐 음 심리에 걸쳐 계곡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해서 심리화랑입니다. 비가 와도 역시 멋집니다. 자 무릉원 앞에 나왔습니다. 여기 입구 스케파는 곳 얼마나 또 아름다운 정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있습니다. 자 비 내리는 음모에 고개를 내민 심리회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니다. 하나하나가 되게 명명합니다. 이름도 다 있네요. 조나바이, 애기바이 뒤내리는 심리회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음... 우와...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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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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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대ام 동 wcześniejuitive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려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슬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담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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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 담다디 담 담다 담다디 담 난 정말 그댈 그리워할 수 없나요 당신께 이렇게 애원합니다 난 정말 그댈 사랑할 수 없나요 날 사랑한다고 속삭여줘요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담다디 담 담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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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가 천자산 꼭대기에 사람의 힘으로 한 가족이 돌멩이를 일에 걷어내고 논밭을 만들었습니다. 공중전원 바로 여기죠. 전통카를 타고 올라갑니다. 원숭아 여기는 아바타 촬영을 일부 한 곳이라고 하네요. 저기 백룡 세계에서 제일 긴 백룡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보입니다. 여기서 백룡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정면에 보이는데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. 백룡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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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룡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보입니다.